안녕하세요. 일본어 뉘앙스 완벽마스터의 박서연 강사입니다. 자, 우리말로요. 오늘 거의라고 하는 표현을요. 일본어로 배워볼 건데요. 이 거의라는 표현을 우리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 데에 비해서 일본어는요. 그 정도에 따라서요. 어도운더 그리고 호보 라는 표현으로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각각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보실게요. 호도운더 라는 표현과 호보네요. 호도운더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이고요. 호보 같은 경우는 목표에 거의 가깝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문 볼게요. 먼저 호도운더부터요. 저녁 안 먹고 갔는데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그 거의네요. 요소크 타베즈니 잇다노니 녹고리머노가 호돈더 나갔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다. 거의 대부분 없었다. 이런 뉘앙스네요. 일본어 표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소크 타베즈니 잇다노니 녹고리머노가 호돈더 나갔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호보라는 표현 볼게요. 이번 연도 목표에 거의 접근해서 안심했습니다. 목표 거의가 자주 쓰이겠죠. 일본어 표현 천천히 가볼게요. 이번에는 좀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해보실게요. 이번에는 좀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해보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